얼굴 올렸다. 진짜 올렸다. 얼굴 무작이크 안하고. 얼굴 안 나왔어. 아 여기가 서울맞지? 아 목숨이 안 나오냐. 아 병원에서 뭐래? 먹는 거는. 아 백수잔 가고 싶다. 버티 앙 marque noi 어머니도 잘정게 Blessed고 앙 보니 아카로 생산이 비슷하다. 역부 36igration 분이 재밌어서ался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니 수임이가 인스타 들어가는 사람 지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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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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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묵하지 내고 싶대요 오늘 밤에 침착시키는 어묵은 이 시간에 나오는 날은 굿모닝 이거 무슨 이동이라고요? 김치 엄마 말은 들어서 나쁠 것이 없어 맛있겠다 맹먹면이 진짜 맛있다 야가씨까지 숙취가 있나? 물 물 마요네즈 좀 기다려주세요 고춧가루 매주 안보 다시 유의사항을 확인할게요 만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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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너도 봐봐 만두야 아빠 가는데 내 있으니 이irting 하하하 맛용 5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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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혹시 어디서 일하세요? 어디 출신이세요? 시각권이에요. 오도뒤들 여기도 다행이요. 마孩子 나민의 불은 아침이라서 울었던 창이 크림 일찌 덮이기 위해서... 아니요. 담배란 담배는 다 펴보고요. 바람은 피지 마요. 미리 넘어야겠다. 식혀야 되니까 식혜 지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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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푸른 일정생가서 한참 두 번 간접한 게 밥 먹으러 왔어요 어디 뚫지 음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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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혜가 탈퀴거리 지혜가 탈퀴거리 다copving 치킨 지혜가 탈hua 지혜가 탈ctica 도전 저 친구가 원래 피어싱 자주 뚫으러 가거든요. 두 번째 자리에서 나 뚫었던데 그대로? 제가 뚫어졌어요? 두 번째 뚫었었는데? 여기가 짧은 게 있는데? 이거 뚫은 게 아니고 여드름인가? 여기가? 여기가? 기억이 없는 거 아니야? 여기가? 기억이 없는 거 아니야? 기억이.. 하도 많이.. 한 번 뚫은 것도 아는데 두 번 뚫었는데 진짜? 근데 왜 그렇지? 이거? 미미동절? 미미동절? 어? 그거는 두려워하나요? 반응 불러고 찍어요. 어느 정도 나오지 않는데? 둘이 할까요? 하나 할까요? 응 봐봐요, 딱딱하죠? 느낌은 좋아? 어? 야, 니 뚫었어. 왜 소리 하지? 딱딱한 느낌? 한두 번 뚫은 게 아니라서 코코가 되게.. 멀어야 되지? 떡꼬죠? 떡꼬고 딱딱한 룩이에요. 두 개가 두꺼운 거는 셉자리 없는데? 그래. 얘 기 nobody.. 뭐지? 엉그니 아.. 아 근데 날씨는 많이 안 덥다 같네 나 배고프면 약간 예민한 것 같나 보다 나니? 대박 계속 먹으면 좀 그럴 수 있겠다 나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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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địt RLY 트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